이제 바로 나는 회장님 되고 넌 회장 사모님 더 이상 당신들 집에 내 딸 못 두겠습니다 혜린이, 데려가겠습니다 후회할 일이야? 그래도 해야 될 일이야? 그럼 뒤돌아보지 말고 가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야 말로 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파야니 난 오늘 당신을 파야하겠다고 나올 줄 알아 횡령 및 보석 허가조건 위반용으로 빨리 재판 진행해서 어머니 금방 나오게 해드릴게요